지난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1만 6천 명 늘어 2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재작년 대비 3% 늘어난 2,808만 9천 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. 연간 실업률도 2.9%를 기록해 전년 대비 0.8%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다만 증가폭은 갈수록 줄어 지난해 12월만 보면 취업자 수가 50만 9천 명 늘었지만 증가폭은 7개월 연속 둔화했습니다.